자 저희는요 지금 목청을 하나 발견해 가지고 목청 작업 중입니다 나무 숙주가요 상당히 오래됐죠 지금 우리 불로사냐초 사장님이신 연무경님이 손봉에 쓰셔가지고 오늘 목청을 채취합니다 지금 발견한 거는 현재 죽으라고 돌아다녀가지고 두 개를 지금 발견을 해가지고 지금 형님이 작업 중이십니다 지금 볼 세력이 너무나도 좋아요 지금 두 군데에서 지금 놀러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는 잘 안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볼 세력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금 기대가 됩니다 나무가 지금 상당히 두껍고 벌들 봐요 세력들 어마어마하네요 더 위에서 구멍이 있고 나무가 얼마나 두꺼운지 다 쏠리지도 않아요 자 드디어 아 나무가 겁나 두껍네 나무가 겁나게 두꺼워요 이게 아 벌들도 세력 너무 좋아요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한쪽이 좀 덜 따졌어요 불 따져서 좀 긴 뱉을 그 나무가 너무 두꺼우니까 됐다 됐다 이제 유격이 생기니까 와 근데 나무가 얼마나 두꺼운가 대단하네요 자 이제 나옵니다 와 나무 두께봐 나무를 끄집어냈습니다 아 저 안에 이제 벌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자 저렇게 이제 일단은 주변 정리를 솔로 이렇게 깨끗하게 합니다 이렇게 잡아 뭐 등검점 분위기팡 못하고 있는데 마저 볼까 네 꿀이 바른 것 같다 아 꿀이 발랐네 형님 아 이거 두껍다 왜 형님 볼 때는 여기랑 저기 또 따로 있는거에요? 따로따로 아 따로따로 두개 저거까지 하면 세야되네 밑에 끝까지 하면 그렇기는 한데 킁킁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어 고무장갑도 이렇게 길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요 비닐장갑이 이렇게 길게 나오네요 처음 봤네 내가 늘렸어 잡아당겨서 자 이게 진짜 우리 자연산 목청입니다 꿀맛 살짝 떼네 형님 나무 같이 넣지 말고요 꿀만들어 꿀맛 꿀맛 찼어요 지금 안에 꿀맛 찼습니다 대박이다 나무는 겁나게 너 에어 앞으로 내가 가져왔잖아 그거 가져와 목청 완전 자연성 뿌리 근데 지금 공간이 너무 두껍고 에어브로아를 내가 쏘올에 넣었어 오케이? 네 기계를 해서 벌을 다 떴냈어요 좋은 세상이예요 네 그럼요 옛날에 우리랑은 틀리자요 형님 옛날에는 그냥 막 털고 장갑같다 해서 꿀이 저렇게 됐는데 지금 손상 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에어프레쉬 기계로 해서 다 불어내기 때문에요 아 진짜 꿀 꽉 찼습니다 지금 꿀 꽉 찼어요 지금 뭐 끄집어내도 여기다 불면 안되지 계속 나옵니다 이제 보통 입으로 불던라 입으로 불면 어떡해 요즘 철원하시지 맞쥬 어? 입으로 불면 안된다는 거? 네 코로나 때문에 항상 입으로 불면 안되고요 왜 이렇게 기계를 달라고 항상 저희는 이렇게 청결하게 합니다 청결하게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가 귀찮으면은요 딴 분은 행복하고 편안한 겁니다 계속 나와요 안에 꿀 꽉 찼어요 지금 이렇게 끄집어냈는데도 꽉 찼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도 아직도 꽉 찼어요 칼로 내리쳐버린 거 아니에요 오 얘는 좋아 묵은 꿀이라 너무 좋아요 해 꿀이 아닙니다 이거는 로얄제리부터 해서 다 박혀 있어요 우리 자연산 꿀은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자연 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 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한 통 꽉 채우고 지금 두 통째 두 통째 또 열심히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 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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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하게 따고 있는데 위 속으로 더 얼마큼 올라갈지도 몰라요 이거 이거 아닌데 또 뚜껑 어디 있어 걷고 걷고 여기 어디 있을 거야 아니 지금 다요 꿀을 작업을 하고요 다시 이제 이렇게 바꿔줍니다 막아서 자연의 상태로 너 저기 가면 너 저기 가면 너 저기 가면 저기 저기 있어 진흙 꿀들이 여기서 또 다시 삽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 드리겠습니다